옛날에 지금 뽀뽀뽀를 했던 거 같아 그만해!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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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빨리 와줘! 나와줘 먹으라고! 새끼야! 됐다! 뭐해? 존나 됐어 뭐야? 지금 뭐한거야? 진짜로 샀어? 왜 그래? 제일 뜨거워! 둘이 한번 해봐 야 밥 먹자! 첫날인데 파티 한번 하자 조용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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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켜먹지 말고 해먹자 누가 해? 누가 사올구만? 사오는 거 기무순, 요리하는 거 기무순 아니 근데 나만 시켜! 나 이전집에서부터 요리 시키고 맨날 터쎄버리고 너무 두려워 없잖아 새로 있어왔으면 이거 시무실이야! 아니 왔으면 역할을 말해 근데 우승이가 요리 잘한다며 아 그럼 내가 요리 해줄 수 있는데 재료는 누가 사올 재료 싸요 그리고 현장 나! 그냥 혼자 가면 좀 더 그러니까 아니 둘이 어색하잖아 좀 친해져 좀 친해져 우리 친한데? 빨리 나가 갔다와 그냥 뭐 친해지자는 의미에서 친해지길 바래 웃더에 친해지길 바래 네 그냥 뭐 종군나지는 말고 그래 난 기놀밖에 없단 말이야 야 야 야 야 현장 너 신변의 안전을 위해선 나한테 크게 말을 걸지 않는게 싫어 무서운 거야? 어떤 무서운 분이 계실래 너 집 가다가 갑자기 여기 빨간점으로 갖다 버리면 두 개가 되게 그 너 보구나 어 스나이퍼 보기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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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갈이 오케이 야 둘이 친해져 그냥 오케이 오케이 현장 말 웬만하면 많이 안 보는 게 좋을까 친해지길 바래요? 아니면 죽길 바래요? 아 아 안녕 내가 집중해야 될 때 아 조심해 너네 여자친구한테 진정 우리 왜 나온 거야 그러면? 아 진짜 몰라 아 진짜 아 아 아 아 아 근데 내가 옛날에 쟤이랑 뽀뽀 한 번 했던 거 같아 술 먹다가 술 게임하다가 뽀뽀 한 번 했어 어 그래? 왕 게임 좋아가지고 아 아니 나는 솔직해지고 싶어서 너한테 근데 막말은 우리 둘이 한 방에서 자도 아무 일 없었어 자기가 맞아 그래 그때 술 겁나 진창 마시고 술 개취했는데 주민아 근데 얘랑 뽀뽀 한 번 했던 거 같아 최소한 볼 뽀뽀는 했어 내가 술 먹으면서 게임 푸드만 해가지고 너 근데 괜찮잖아 옛날 일인데 괜찮겠네 괜찮아? 괜찮아? 뽀뽀는 무조건 했고 뽀뽀는 했나? 아 앉는 건 했지 앉는 건 기본으로 했겠지 죽는 건데 숲을? 아니 왜냐면 우리가 알고 지낸 게 8년째잖아 그치 잘 질투 안 하지? 그치 없어 근데 어쨌든 했어 나는 아니 해 꼭 줘야 돼? 어? 나는 괜찮아 10년 친구니까 시청자들이 불편하니까 게임하면 돼 그만해 아 우리 그럼 이따 술 게임 업무 할래? 그만해 그만 나 같이 와 게임 업무 할래? 이따 술 게임 업무 할래? 오케이 알았어 야 얘네 왜 안 와? 둘이 정 못난 거 아니야? 나아서? 아니 현서 추워 아 진짜 장만 보고 아무런 저기 답본사고 없이 짐만 같이 들어주려고 나온 거지 우리 야 우리는 우정이야 너네 뭐해? 이럴 줄 알았다 내가 우와 맞아 정말 이거 얼마나 해? 얼마나 걸려? 지금부터 딱 30분 아 너무 오래 걸려 개호바야 아 저 꽃밥 개호바 아 개호바야 자꾸 샀어? 나 왜 미쳤냐 진짜? 야 재료를 이 정도로 사면 아이 맛있게 하지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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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게 해서 맛있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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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서야 내가 이거 사지 말자 그랬잖아 아 우선 네가 사자는 샤인머스켓을 살 거야 내가 언제 샤인머스켓을 살 거야 내가 언제 샤인머스켓을 살 거야 아 살 거야 샤인머스켓이 뭐야 정말 비싼 거야 혹시? 누굴 왜 사려고 그래 샤인머스켓을 내가 언제 사냐 그랬어 야 그러면 라멘 사 맨날 라멘이야 별론이 누가 따 따 따 따 따 따 자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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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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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동 느껴졌어 아 여기서 진동 흘렸어 하고 뒤에서 보러 가있어? 쭈가가 없나? 어 없지 아 주라졌네 야 교대 교대 흡수 미니 어어어어어 네가이버린 pture 진짜 맛있길래 조금만 기다려 진짜 맛있어 생긴 해 줄게 쪼만 기다려, 오케이, 자, 하자, 올라왔어? 뭐 좀 맛있게 좀 해봐, 배고파 죽겠어. 오케이, 특제 양념 비법 소스가 있다, 이 말입니다. 오케이, 특제 양념 비법 소스! 오케이, 특소스! 오케이, 오케이. 특제 소스! 예! 김우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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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맛있다, 오늘의 킵이에요. 예! 야, 안 좋아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. 대박! 가자! 맛있는 거 먹자! 예! 파, 파! 파, 파, 파! 오케이, 나는 밥을 미리 데리고 놓을게. 어, 밥 미리 데리고 놔. 오케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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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비벼? 아니, 그냥 됐어, 내가 할게. 오케이, 요리 잘한다. 아니, 요순이 요리 잘한다. 오케이! 예! 이거 안 받아. 이게 숨이 죽어. 야, 이게 안 될 거 같지? 이게 숨이 죽어서 다 나중에 된다니까. 내가 다 썰게. 내가 다 썰게. 오케이! 오케이! 끝! 뭐야? 왜? 음! 나 개맛이 더워. 음! 맛있다. 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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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, 여기다가 접시랑 젓가락 같은 걸 세팅해줘. 어, 내 왔다, 내 왔다, 내 왔다, 내 왔다. 어, 내 왔다, 내 왔다, 내 왔다. 오케이! 아, 이게 이런 거구나. 와라! 점점uses 다 먹는데. 음! 으아! 따뜰! 아, 배고프다, 내 왔다. 음! 뭐하고. 아니, 난 근데 오래 걸려서 배 부를 것 같아. 아냐, 이리 와봐. 이거 먹어봐. 아, 시려? 이거 한 일만 먹어봐. 야 그거 한꺼번에 넣어? 와 우선이 오래됐다 왜 안 좋아? 와! 맛있게 먹을 준비 됐어? 네 오케이 토마토 먹자 야 밥이 왜 두 개 팔까 없어? 밥이 왜 두 개 없어 레알 다 먹어 우와 여덟 개를 샀는데 오케이 빨리 먹자 7시 넘어서 조금만 먹을게 얘들아 잘 살자 잘 살아보자 야 국주 왜 이렇게 매워? 밥은? 밥이랑 먹어 이거 같이 먹어 이거 다 먹어 나는 산수화물 없지? 중요하다 잘 먹었다 아니 왜 이거밖에 안 먹어? 다이어트 이거 다 누가 먹으라고 아니 진짜로 더 먹어 왜 안 먹어? 나 진짜 먹고 싶다 나 진짜 너무 먹고 싶다 아 나 진짜 너무 먹고 싶다 얘네 5끼씩 해먹었는데 왜 갑자기 안 먹는데 자 정띠 자 먹었다 정띠 들어가 시작 이렇게 재능인데 잘 먹었어 콩불? 잘 먹었어 콩불? 아 이거 설거지는 같이 해야지 이거 뭐야? 그 맛있는 걸 나 왜 남기냐 했네 그 맛있는 걸 왜 남기냐 했네 그 맛있는 걸 왜 남기냐 했네 빨리 나와서 먹어 빨리 나와서 먹어 빨리 나와서 먹어 빨리 나와서 먹어 빨리 나와서 먹으라고 새끼야 빨리 술 밟았어 빨리 술 밟았어 빨리 술 밟았어 쟤들도 먹었어 누구야? 쟤들이 존나 많이 먹었어 먹었어요? 먹었어요? 먹었는데요? 왜 안 됐어요 근데 먹으려고 아 술 한잔 더 하려고 술 한잔 더 하려고 한 거 있잖아 아 진짜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무거워 아 빨리 먹어 나 이거 저 섭섭한다 아 빨리 나 진짜 서운하다 아 나 서운할 뻔 했잖아 맛이 없었어 먹은 줄 알잖아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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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서워진 거 봐 뭐라고 하죠? 야 아브라멜 발 사러 오자 그래 에이 난 진짜 너무 마족해 왕도 하나 딱 있고 응 진짜 어우 진짜 맛있다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봐봐 봐봐 아 아 아 너무 고급하다 진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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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아니 나 다 벗고 있어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.